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광주 전남 소상고인을 대신해 갚은 은행 빚이 급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지역신보의 대위 변제액은 광주 263억 원, 전남 237억 원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광주는 83.9%, 전남은 71.7% 급증했습니다. 양 의원은 소상고인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 변제 규모가 이처럼 급증한 건 소상고인 경영 악화를 방증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